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신호등이... 아, 황색으로 바뀌었네요. 속도 줄여서 멈추려고 하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오... 이런, 이런, 이런. 아니, 저 차 거기를 왜 들어오나요? 아하, 다시. 여기서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 차 처음에 어디서 왔죠? 매차로에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던 차네요, 내 뒤에. 여기서 오던 차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부분 다시. 저 차가 어디서 오나요? 내 뒤에 오고 있었네요, 내 뒤에. 이 차로 오던 차가 옆으로 빠지더니 그러더니 내 앞으로 빨간색으로 여기를 왜 갈치기로 들어오면서 블랙차... 이런, 이런, 이런. 이게. 내 뒤에 오던 차가 나를 오른쪽으로 추월했어요. 내 앞으로, 이게 추월이에요. 내 뒤에 오던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 이거. ㄷ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추월입니다. 추월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왼쪽으로 추월하죠. 추월 방법 위반이에요. 저 사람 블박차 정상 다쳤으면 12대 예외 사유. 추월 못하는 장소에서 추월하다 사고 났을 때. 추월을 왼쪽으로 한다면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사고 났을 때. 추월 방법 위반이죠. 12대 예외 사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종합범위 들었어도.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내 뒤에 오던 차가 난 앞에 빨간불 켜지는 거 보고 멈추려고 했는데 뒤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칼치기죠.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아냐 아냐 60대 40이야 블박차도 40% 잘못 있어. 내가 뭘? 블박차 운전자가 음주했대요. 음주운전이었대요. 음주 수치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는 제가 댓글로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음주 0.03%부터 처벌이죠. 0.03%에서 0.08% 미만 그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부터 사고 안 나도 명예 취소예요. 0.08에서 0.2% 미만일 때는 1년에서 2년 징역형 또는 벌금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또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소주 한 병 마시면 0.1% 정도 나옵니다. 소주 한 병에 벌금 500만 원이에요. 두 병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1년 내내 대리운전할 수 있어요. 연말에 술 드시고 운전때 절대 잡지 마세요. 소주 한 잔, 진짜 한 잔만 마셨으면 아주 몸무게 증분 아니면 안 걸려요. 걸리지는 않아요. 단순 수치가. 두 잔 걸려요. 물론 두 잔을 조금씩 두 잔이면 괜찮겠지만 아예 술 잔 입에 댔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윤창호법 시행되면서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도로교통법 바뀐 게 소주 한 잔도 걸린다. 실제는 안 걸려요. 재면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잔도 끝납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입에만 댔다가 댔 듯 그래도 조금씩 묻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묻다 보면 이슬비에 오쩌잖아요. 그래서 술잔 들었을 때는 운전하지 마세요. 이분 본인이 수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음주운전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에 대해서 20%까지는 모르지만 60대 40이면 너무 억울합니다. 음주했다고 과실이 20% 플러스 되나요? 아니에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내는 거고요.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에서 정상적으로 조심해서 술은 마셨지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신호 바뀌고 좌우 확인하고 차 없네. 그러고서 100m 뒤에 차가 탄데 있는데 나 신호 바뀌고 정상적으로 천천히 출발해서 교차로 중간 정도 가는데 저 차가 시속 100m 때리면 그래놓고 신호위반한 차가 너 술 냄새 나네. 너 20%, 80% 대 20%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음주 아니었어도 신호위반 달려온 차량 사고를 피할 수 없어요.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주와 무관은 100대 0인 겁니다. 다만 신호도 없는 교차로 해서 음주해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사고가 났다. 너 음주한 거 아니냐? 음주 때문에 너 안전운전 못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과실이 플러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칼치기 또는 신호위반, 갑작선 중앙선 침범 이럴 때는 음주나 안이나 당하는 건 100%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주 안 한 차도 100% 당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중앙선 침범,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못 피하죠. 갑자기 신호위반,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못 피하죠. 지금처럼 가는데 앞에 신호등 빨간불에서 멈추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갑자기 버역 들어오면 못 피하죠. 음주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음주와 무관한 게 100대 0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지 제가 투표해 봤어요. 왜 투표해 봤을까요? 여러분은 음주운전에서 무조건 일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투표해 본 결과 어떨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음주운전이 무조건 과실이 잡히나 했더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개이고 과실은 100대 0이다가 85%.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한 과실이 적용돼야 한다가 14%.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2번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음주운전, 내 잘못 하나도 없었는데도 100대 0인데 상대는 보험 처리 끝나고요. 나는 벌금 내야 되고 면허 취소 되고 그리고 지금은 3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되죠.